한국수력원자력은 한울원전과 한빛원전의 사용후 해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추진 계획안을 이사회에서 의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후 해결료 건식 저장시설은 울진 한울원전과 영광 한빛원전 부지 내에 위치하며 사용후 해결료가 저장된 금속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오는 2030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항공기 충돌에도 안전한 기준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명회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